아, 맞다. 제가 만들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여긴 뭘까요?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여기가 어디지?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여기는 제 공간인데? 어? 도티님이다. 어? 설마 심쿵건축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대박.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도티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요? 전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이, 뭐 정없이 뭘 그래요. 그냥. 도티님 하면 되죠. 아니면은 도티오빠라고 하셔도 돼요. 제 오빠 맞죠? 네, 아무튼 우리 심쿵건축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허리를 안 굽히시는구나. 어,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네. 버릇없으신 줄? 아, 근데 사실은 저희 오피스에 제 방은 없어요. 아시죠? 아, 방이 없으세요? 아, 없어요. 없어요. 저도 그냥 다른 우리 스태프분들이랑 똑같이. 아, 저 뭐예요? 그냥 이제 공용 공간만 쓰거든요. 아, 저 뭐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이곳이 말로 만든 대표실 그런 건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실장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비서 역할 한번 해보실래요? 아, 신비서 왔는가? 아, 우리 신비서가 아주 일을 열심히 한다는 도문이 잘 안 해. 내가 이번 인사고가에서 아주 점수를 높게 주도록 하겠어. 월급도 올려주시나요? 그건 안 돼. 아,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스케줄이 뭔가? 오늘은 그냥 노시면 돼요. 아, 그럼 이만 안녕. 안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와, 제가 이거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마크 들어와서 보니까 더 대단하다. 진짜 똑같네. 이거 그건데? 통화부스? 네. 제가 신품건축님 실제 건축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예. 뭐 건축관하고 하긴 좀 부끄럽고요. 설계 일하는 직원 정도. 어,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사무실에 대해서 잘 아니까 네. 투어를 좀 시켜드릴게요. 일단 이곳이 로비죠? 네. 들어오면은 여기 저희 그 시그니처 로고 상징물이 있어요. 구조물이 여기 센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로비인데 여기서 밖을 보면은 다른 회사 건물들이 보이고 원래는 이 풀댁이 있는 곳에 이 벽 쪽에 샌드박스라고 로고가 박혀 있어요. 지금은 구현을 안 해놓으셨는데 귀찮으셨나? 여기서 이제 스태프분들이 회의하시기도 하고 이제 손님들 오시면은 안내도 하고 그러는 공간이고요. 아, 네. 네. 잘 만드셨다. 여기가 이제 약간 주방 개념? 네. 여기서 음료 같은 것도 드시고 과자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뭐 딥이 돼 있고 군것질도 하시고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에 뭔가 그 아, 맞아요. 그 맥주 같은 것도 원하시면 드실 수 있고 그 저희가 그 배틀그라운드 해보셨어요? 보급금 떨어지는 거 마냥 그 저희 반찬 보급 타임이 있어요. 아, 반찬이래. 반찬. 간식, 간식. 반찬 아니야? 뭐 오후 몇 시 이럴 때 되게 맛있는 간식들이 엄청 많이 여기 투하돼요. 그럼 막 일로 막 우르르르 나오셔가지고 요쪽 공간에 계신 분들이 유리하죠. 저희의 복지라고나 할까요? 와.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나면은 네. 여기 이제 저희 회사의 자랑거리들이 DP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라고 대통령상 받은 것도 있고 와우. 카트라이더 우승팀 트로피 뭐 요런 정도? 어. 자랑하는 거예요. 아, 부끄럽네. 자,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네. 여기에도 이제 다양한 공간들이 섹션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보통 이 앞라인은 이제 인사팀 그리고 경영지원팀 아. 분들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요쪽이 원래 그 교육장이었어요. 네. 크리에이터분들 채널 컨설팅 같은 것도 해드리고 아. 다 같이 교육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장으로 쓰였는데 네. 지금은 스태프분들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네. 여기 어떤 공간인지 아시나요? 어. 나름 컨셉대로 잘 해놓으셨는데 그 크리에이터분들의 뭐 굿즈라던지 네. 저희의 기획상품 같은 것들을 전시해놓는 곳이거든요. 어. 이렇게 책도 있어요. 저희가 출판한 사업도 하기 때문에 네. 아. 여기 또 이제 침쿵 건충 김에 어? 굿즈도 출시돼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기피를 그리고 요쪽은 만들어 주신대로 쭉 이제 직원분들이 실제로 일하시는 네. 그런 데스크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죠. 어. 근데 진짜 잘 해놓으셨다. 똑같다. 너 회사 온 거 같네? 아. 일하는 거 같네? 어. 너무 싫으시겠다. 어떡해. 네. 제가 개인적으로 왼쪽 얼굴이 좀 자신감이 있거든요. 아. 네. 요쪽이 주로 앵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왼쪽이 잘생기셨네요. 네. 뭐지? 영혼이 없는데? 여기도 이제 쭉 회의실 라인이죠. 그 저희 회사는 회의실 이름이 다 묵묵이들 견종이에요. 아세요? 네. 그 샌드박스의 이필성 대표가 네. 묵묵이들을 되게 좋아해서 회의실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허그, 불독, 씨츄 뭐 이런 식으로. 네. 어. 누구님 누구님. 씨츄에서 2시에 미팅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어. 공생할 때도 살짝 기분이 좋겠다. 어. 아니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1위에요. 네. 나중에 우리 심쿵님 사고 치셔가지고 미팅하게 되면은 그때 퍼그로 오세요. 아. 퍼그로 가서 퍽 맞는 건가요? 아. 언니. 연차가 좀 있으시다더니. 네. 여기 벽 색깔. 그 회사는 모르겠는데 사진 보고서도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죠? 벽 색깔. 우와 진짜다. 네. 여기 회의실이 다 그 벽면 색깔이 다르거든요. 우와. 이거까지도 되게 디테일하신 분이네. 이야.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 두 공간은 좀 특별한 공간. 네. 저희 스튜디오 셀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아. 대표적으로 이제 장삐쭈 셀. 벽맛 더빙 하시는 분이죠. 네. 애니메이터 분 기획자 분 이런 분들 작가님들 계시고. 네. 여기는 이제 총면명 셀. 네. 총면명님 아시나요? 네. 나 선생님이다. 지니였어요. 오 마이 갓 김치.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네. 오픈된 공간에 함께 계시게끔 한 의도가 있어요. 원래 뭐 이전 사무실은 파티션도 있었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네. 우리 또 스태프분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좋다. 또 그때그때. 네. 서로 정보 교환하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와. 되게 좋은 회사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거기 뭐 시설과 이런데. 건축 출신 한 명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아. 그. 저희 남자 화장실 3, 4로에 변기가 좀 막혔는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변기 되게 잘 들어요. 여기도 이렇게 쭉. 이제 직원분들 공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요쪽이. 와. 여기 온웨어. 여기 온웨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방송을 찍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컨셉이고요. 직원분들이 통화하시거나. 네. 아니면 좀 잠깐 아늑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어. 약간 그 땡땡이 이런 공간인가요? 어. 월급 루팡?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좀 휴식도 취하시고 하는 곳이죠. 오. 대박. 어디 이거를 하셨어요? 와. 이곳이 이제 저희 크리에이터분들이. 여기 회사 방문하시고 하면은. 흔적을 남기시는 싸인월이거든요. 어. 야. 이거를 이렇게 다 수기로 하셨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여기 도티님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어. 어디 있을까요? 어. 그게 나 어딨지? 어. 저 여기 있네. 센터에. 어. 바로 찾으셨네요. 여기 심쿵님 어딨어요? 어. 저는 안 써놨어요. 어. 뭐야. 네. 센터에 와가지고. 어이. 저기 자랑스러운 크리에이터 분이신데 제가 적어줘야겠다. 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와. 맘에 드시나요?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샌드박스와 함께 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회사도 놀러 오신다라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시나요? 네. 네. 저 빼고요. 어. 도티님 빼고. 어. 어렵다. 네. 이쪽으로 한번 메인 로비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안 봤던 공간이 하나 있네. 보시면은. 이쪽에도 오피스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맞죠? 네. 컨텐츠를 편집하고. 영상을 실제로 제작하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공기가 좀 무겁습니다 여기는. 아. 근데 여기 약간 현실을 반영한 부분이 있네요. 여기가 들어올 때는 내 맘대로인데. 나갈 때 나가는 방법이 없네요. 잘 알려주세요. 편집이 안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내부는 다 봤고. 이쪽은 이제 엘리베이터. 네. 야. 여기도 블록 색깔 다 맞춰 놓으셨다. 네. 여기 양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자리 동선에 따라서. 네. 여기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여기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여기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아.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건 없고요. 제가 도티님TV에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 무슨 선물이죠? 저도 못 봤는데요. 아. 성대모사를 하나 먼저 준비했는데. 아. 성대모사야? 어. 어떻게 해. 정말 뜬금없네요. 어? 이 떠돌이 상이 성대모사거든요. 아. 떠돌이 상이? 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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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하시는 거 같으면서도. 좀 그렇네. 저도 해볼까요? 어. 해보세요.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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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머 뭐야. 아 이거 제 거예요? 어헝. 따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월드헤디스로 포장을 풀어드릴게요. 네. 대박. 이야. 진짜 정성이다. 아 여기는 숫작업을 없애야 되나요? 고기 좀 부셔주시네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워나나나나나나 와. 와아. 와. 아 이거 보니까 일단 기본 컨셉이 저희 샌드박스 로고네여. 어헝. 빨강노랑파랑. 로고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별장 느낌으로 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봤거든요. 아, 별장? 네. 우와, 이렇게 물도 있고, 여기 수신이 괜찮죠? 제가 좀 짧아가지고, 어, 괜찮네. 어, 괜찮네요, 괜찮네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 어, 일단 파란색 건물부터 가게 동선이 돼 있네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오! 이야, 여기 이제 약간 주방 공간인 것 같고, 여기 로비. 네, 여기가 이제 주된 생활 공간이고요. 별장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쪽엔 이렇게 침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아, 그럼요. 저는 남편이 없어가지고, 아, 남편이래. 구인이 없어서. 아, 저는 구인이 없어서 혼자 사니까. 이 정도면 아주 아늑하고 좋습니다. 지금은 싱글 침대네요, 외롭게. 나도 라지킹 쓰고 싶다. 여기, 어, 여기는 뭐야? 천장이 뚫려 있네? 아, 여기는 이제... 오, 폭포! 약간 ASMR처럼 이런 폭포 소리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평화로운 공간? 오, 야, 좋다. 힐링 힐링 공간? 네, 힐링 공간. 어, 뭐야? 살려주세요! 아,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여기서 운동도 좀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물, 앞에 물이 확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어, 어. 여기도 힐링 공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약간, 뭔가 제 정서에 관련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주셨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하반냐바라필자 심경. 저 이제 하이라이트 가나요? 네, 하이라이트로, 밑에는 부티님의 취향을 반영한. 아, 진짜요? 일단 여기는 뭐야, 컴퓨터인가? 네, 여기가 이제 게임방인 거예요. 아, 게임방 무조건 필요하죠. 모니터 세 개! 야! 모니터 세 개. 대박! 어! 여기 옆에는, 그 지하는 사실은, 그 환경이 아주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푹 파인 이런, 지하의 외부 공간을 만든 걸, 썽큰가든이라고 하는데, 오! 작은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환경을 조금 더 좋게 이렇게 만들어봤거든요. 야, 방금 진짜 건축가 같았어요. 하하하하하하 야, 전문 용어. 네. 아, 좋다. 여기는 뭐예요? 아! 저희 구독자분들이 도티님한테, 선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저기요! 함정이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저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빠지고, 어! 안 빠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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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이렇게 그렇게? 네. 하하하하 아, 깜짝 놀랐네. 재밌네요. 감사해요. 일단 PC방만 있으면 저는 뭐, 1년 컴백 믿기고, 일할 수 있어요. 네. 아유, 이렇게 또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샌드박스 오피스 제가 직접 구현하신 거 영상을 봤는데 직접 서버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디테일과 실력에 또 한 번 놀라고 갑니다. 나중에 제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별장 지으면 의뢰해도 되나요? 어 혹시 지금 도장을 찍어주실 수 있나요? 네 너 되게 꼼꼼하게 전혀 부실 시공된 곳 없이 완벽하게 지어주실 것 같은 신뢰감이 들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도티님하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건축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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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